야, 뭐야? 벌써 지친다니 와서. 야, 벌써 지금. 불편해. 얘 너무 하이 텐션이야, 지금. 얘 너무 하이 텐션이야, 지금. 소민 씨. 소민아, 안녕? 아니야, 뭐야? 소민 씨. 소민아, 안녕? 아니야, 뭐야? 너 화장했어? 입술 발랐지, 너 온다는데. 야, 뭐야? 선물입니다. 야, 나 쳐다보지는 않아. 잠깐만, 빨리 와. 빨리 와. 아니야. 뭐야? 아니, 지금. 왜, 꽃 왜 샀어? 그 저기 뭐야, 그 안에 무슨 꽃들 골아가지고. 아니, 무슨 꽃들 골아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됐어, 봐. 빨리 와. 야, 이러고 등신들을 가지고 나를 왜. 아니야. 왜 온 거야? 누가? 어이. 누가? 어이. 야, 흥내가 이 대장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셔츠하니만 오기로 한 거 아니야? 아이고. 끌고 왔어. 아, 들어가요. 아, 형 등 떠미는 짓을 하잖아, 형. 자연스럽게 들어가. 야. 이거 너무 과한 설정 아니야?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나 이쁘게 하고 살아요, 이거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그래, 앉아요. 그래서 기선이 그렇지. 여기 바닥에 앉아. 여기 편해. 여기 셋이 쪼로 앉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여기 넓은 거 같아. 솔직히 너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 굳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아휴,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거기 앞둘게 내가 더 어색할 것 같아서. 문 앞에서도 엄청 망설인 거 알지? 들어올까 봐, 약간 들어올까 봐. 너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소민이 나왔는데 벽에 붙어서 이렇게. 나는 처음 오는 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야, 너 왜 그러나 얼른 복장 하겠나. 야, 됐어. 너와 맞지 마. 야, 갈 거야. 아니야. 형, 아니야. 형, 막내라이 대장인데 뭘 가, 앉아. 아니, 뭐. 뭘 맨날 누워. 아니, 카메라라도 줘. 뭐라도 하게. 아니, 뭐 우리 일 시킬 거라도 줘. 나 수건기한테 이제 수건이 많아서. 지금 돌아와서, 감독이. 설거지 하는 거. 야, 근데 미안한데. 광수 형 한 번만 쳐서 안 돼. 야, 너무. 야, 너는 그냥 포기하게 됐어. 야, 광수 형도 좀 봐. 야, 솔직히 편집에서 나 없는 사형으로 만드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지금. 야, 광수 형 좀 봐. 왜 나만 보고 있는 거야. 광수 형도 봐. 야, 근데 소민이 마이크 차. 얼마 만에 마이크 차는 거냐. 야, 마이크 빨리 차라. 야, 얼마 만이냐. 야, 영광적인 지금. 그래, 이걸 우리가 광수 형 나라의 막내 라인이 보고 있다. 제가 할게요. 오, 두 개 오랜만이다, 마이크 두 개. 야, 조순이 마이크 찬다. 야. 잘 왔다. 러닝면으로. 그런데 집에서, 집에서 청바지는 너무 과한 설정 아니야, 너? 야, 그만해. 속으로만 생각해.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너 청바지 아니야, 지금 이거. 야, 선배님 오늘 온다고 패디 케어도 했나 봐. 야. 야. 좋다, 소민아. 좋다, 소민아. 아, 뭐 시켜. 오래 걸리단 말이야. 시켜, 시켜. 너네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나 뭐 사갈 줄 알았어. 아, 라면도 없어? 쓰읍. 라면이 있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섞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게 다야. 이렇게 세, 이렇게 세 개를 섞어 먹으면 되긴 되는데. 맛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세 개를 섞어 먹으면 되긴 되는데. 맛이. 아니야, 괜찮아. 맛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거 유통량은 올해, 5월 4일까지는 괜찮아. 5월 4일까지는 괜찮아. 많이 와요. 왜? 어디 가, 뭘 해. 아니야, 5월 4일이라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됐는데? 타면을 가야겠다, 이게. 도시락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도시락. 아, 이런 거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어떤 거? 근데 막 다이어트 도시락. 너,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 이게 방탈출 게임이 아니야. 뭐? 아니. 이걸 왜, 다이어트에 이걸 왜 돌려먹고 나가려고 그래? 아니. 이걸 돌려먹는다고? 먹는 게 맞아요. 아니, 뭐해, 뭔데? 다이어트 도시락. 형, 나도 불편해. 아니, 이러면서 작가슴살 볼 같은 거를 돌려먹고 빨리 나가자고? 아니, 나도 돌려먹고. 아니면 포장해와, 여기 앞에서. 그게 더 빨라. 하지마, 포장해. 뭐해? 빨리 가서 포장해. 아니, 오빠, 오빠 포장해 가서. 아니, 나는 없는 사람이랑 살게 해. 빨리 포장해. 뭘 설거지를 하고 뭘 포장을 해 하고. 아니, 가위바위보 해 그냥? 아니, 갈라. 이건 어쩔 수 없이. 1등이 지목하네. 1등이 지목. 1등이 지목. 1등이 지목하게 하자. 1등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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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가. 갔다, 오빠. 나는 그게. 가. 갔다, 오빠. 갔다, 오빠 그래도 가는 게 낫지. 갔다 와. 뭐 사올 거야? 뭐 사올까? 나는 내가 지목됐으면 내가 갔을 거야. 갔다. 라면만? 어. 야, 생각보다 소민아. 진심 어색해. 왜 어색해? 몰라. 이게. 시킬 게 없네, 막상 오니까. 어색해. 왜 웃어. 너희도 어색할 거면서. 어색해. 그런데 묘하다. 광수 형 오늘 안 왔잖아. 이건 대형 사고야. 나 계속 얼굴 계속 새빨개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갔을 거야. 진심. 왜 새빨개져? 몰라, 뭘 너랑.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런 뜻. 그런 뜻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촬영 자체가 좀 어색한 거지. 써보자 하면 되지? 어? 설명해 좀 돼요. 앞치마 하고 옷에 물 튀니까 앞치마 해야지. 나 앞치마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엄청 튀어. 진짜 엄청 튀어. 여기가 이게. 이게 우결이 아니야. 소민아, 이게 지금 우결이 아니야. 런닝맨이야. 아니. 아니, 앞치마 나 원래 안 해. 아니, 여기 옷에 다 튄다니까. 아, 그래. 나 우리 앞치마 하는 스타일 아닌데. 너가 해, 내가 민망하니까. 묶어줄게. 야, 이게 우결이 아니야. 아니, 나 아는데. 아니, 나도 야, 불편하다. 나도 싫다. 어떡하냐, 그럼. 걱정하지 마. 이걸 하고 이걸로 저기로, 이걸로 닦으라는 거지? 어, 좋아요. 알았어. 우리 집에 설거지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상하네. 아까 제가 설거지 하는데도 내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땠어, 어땠어? 설거지 할 때? 그럼 뭐 일이지 뭐, 설거지. 아니, 진짜 너 일로 온 거야? 아니, 설거지는 설거잖아. 아니. 아니, 여기 온 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병문안. 난 솔직히 광수 오빠는 인정. 왜냐하면 안 걸렸는데 오로잖아, 병문안 한다고. 아, 광. 어, 좋은 타이밍에 광수 형 같아, 형. 나 좀 살려줘요. 어? 신나게 형. 왜? 어디서 먹어? 여기서 먹으면 다 있지. 설거지랑? 설거지는 다, 일단 설거지는 다 했고. 아니, 얘 설명 좀 해 봐. 뭐뭐 사 왔어요? 우리 집에 무알코올 맥주도 있는데. 안 돼요. 그만. 나 지금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빨리 도와줄게. 그만 써줘요. 뭐뭐 사 왔어요? 뭐뭐 사 왔어요?